이벤트 시작 전에 이렇게 막 나오면 안 되는데 막 나와야 헷갈리시겠지? 전 놀래미만 나와 근데 사이즈 좋네요 자랑해야지 자 11마리입니다 11마리 이재봉님 자랑쟁이 오늘은 자랑을 하고 욕을 좀 먹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 끝내준다 진짜 갑자기 자 여기도 상해물입니다 여기서 바닥 짚고 중간중간 보라 확인하시고 한 바퀴 아 반 바퀴만 감으세요 조금만 합니다 이야 손장님 멘트가 되게 디테일하시죠 방송이? 그 봉긋한 어초? 아니면 직벽형 뭐 이런 어 나왔어요? 오 잡으셨어 자 자택 가운데 자 이쪽저쪽 다 나온다 자 자 이거 뭐 한번 올리브 또 늘 수 없으니까 사진 찍을 수 있겠죠 기다려주세요 이리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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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쩔 이리쩔, 이리쩔, 이리쩔 이리쩔, 이리쩔, 이리쩔 오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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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오짜인가? 자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아드려요 자 작은 녀석 저 한마리 했어요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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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기를 못 치네. 짜식 첫수 헤헤 이런 한 27정도 3자나 좀 빠져요 28정도 되겠다 그죠? 아 이거 화면에 꼭 보여드리라고 하더라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수요 한국김네란님 감사드립니다 두수째 오 이거는 아까보다 쭉 난데? 놀림이 나서 그런가? 잘 나오네 괜찮죠? 준삼자 29정도 되겠다 우와 아이씨 아니 왜? 왜? 어우 빠졌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왜? 물었다가 왜 자꾸 나와? 물었다가 왜 자꾸 나와? 아이씨 참질했어 자 다시한번 접근합니다 얜 놀림이다 두번째 오전 접근합니다 놀림이 놀림이 요즘 참질을 확실히 해야되요 5바퀴 2삼 담아 올리세요 4바퀴나 5바퀴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놀림이 놀림이 그러나 CR이 크죠? 3자는 좋게 넘죠? 어 그래서 빠졌구나 놀림이라 3마리 째 아 크다 가운데 빠졌어 크다 와 진짜 크다 저건 오늘 우럭 대박이야 어? 벌써? 음료수 한잔을 넣었더니 아 목줄이 짧으니까 그냥 자 걸리신 분들은 한 두바퀴 더 가두세요 자 여기 놀림이 같애 무럭인가? 4마리 째 놀림이야 저는 근데 면방생은 충분히 넘으니까 그죠? 3자야 3자 작아보여도 어? 벨 울렸나? 장범진 형님 아 이거는 바닥 짙고 한바퀴 추가가 오세요 어우 왠지 뭐 포인트 진입합니다 선장님이 그러시면 막 긴장돼 이번에 또 나오려나? 리경쓰? 리경쓰? 자랑하러 왔습니다 5자 잡았어요 5자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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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행령님 어쩌면 방생하니 아 저 저거 뭐야 한번 웃음 주셨으니까 제가 니코친이 부족하면 고기 안 나오더라고 자 한 마리 왔죠? 놀림이 같애 어? 우럭인가? 없나? 어이구 어? 하는 짓은 놀림인데 어이구 왜 놀림이 안 나오지? 오우 씨 놀림이 4자인데겠네 4절 좀 빠질래나? 자 아우 맞다 6마리째 어 이벤트 시작 전에 이렇게 막 나오면 안되는데 아 막 나와야 헷갈리시겠지 어휴 전 놀래미만 나와 근데 사이즈 좋네요 오늘 오늘 사이즈 괜찮아요 놀래미도 구찬사느님 오늘 달봉님 이상하긴 하하하하하하 아유 누님 참 그러시면 안돼 그렇죠 왜 이상하게 잘 나오지 어쨌든 말일수니까 작더라도 어 이거 이벤트 전에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뭐라 막판에 힘써 야 너 막판에 힘쓰냐 어휴 놀래미만 이렇게 나오지 다 놀래미야 다 놀래미 아 그런데 3자는 넘네요 그죠 말일수는 참 미친듯이 나오네요 웬일이래 이 꽝조사한테 아니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벌써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겨 이거 저 외수질하는거 아닙니다 오늘 빨간 오징어 쓰고 있어요 이형수 199마리 바쁜 하마님 전 23마리 댓글 올려요 야 안돼요 오늘 김우겸 형님 14마리 아이 14마리는 저 벌써 7마리 이게 업어끝이예요 도시어부님 걸림 신경쓰지 말고 박박하 박박 긁다보면 광어도 기대해 먹이는 놀래미 또 놀래미야 어 놀래미 사이즈 된대 이거 야 이거 놀래미 또 바닥에 있는 놈인가 봐 아우 자자자자자자자 고기가 쌓였어 여덟마리 잡았어요 여덟마리 여러분 여기 인천이에요 제가 제가 미친건 아닌데 연옥사랑이 후원힘 받아서 광화함 갑시다 형님 지금 침선이에요 침선 저도 저런거 잡고싶다고 옷장 저런거 잡고싶다고 입질 않겠어요 턱만 아 작은거다 야 연옥사랑이 고마워요 작은거 한마리 건졌어 이건 우럭이야 이건 한 27,8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원체 깊어가지고 와 스모키오 대박이죠 아이고 이야 이십 이십 이십오 이건 솔직히 지금 살려줘도 이십오 오 그래그래 지금 살려줘야지 들어가는거에요 저렇게 물속으로 이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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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드립니다 이야 이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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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릴라! 차에서 100가지 테클박스 들어 드릴게요 저의 정신을... 오우! 그거는... 자, 열한 마리 그 농담은 받아줄게요 까짓 거고 연옥사랑이님 300초 원조 연옥사랑이입니다 어우 좋아요 300초 원조시죠? 다섯 바퀴 가봤어요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자, 오늘 원조 대박이야 큰 건 없어도 열한 마리였어요 열한 마리 방생은 아니다 29? 29 정도 되겠어 그죠? 자랑해야지 열한 마리입니다 열한 마리 3자 조금 빠지겠죠? 일라 챔진이 그게 뭐... 야, 영등철이... 저수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럭은 오, 방생이라... 여러분, 저희 매니저님들이세요 방생이라... 연옥사랑이님 지금도 한 마리당... 한 마리당 천원 후... 소장님께서... 내가 바닥 찍는 거 보셨나봐 여기 60미터인데... 이재봉님 자랑쟁이... 이재봉님 자랑쟁이... 오늘은 자랑을 하고 욕을 좀 먹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아... 아... 와... 진짜 이런 날이 다 있네 인철에서 열한 마리 다 있네 제가 여러분은 지금 스모키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식사 좀 하십시오 자, 10분정도... 15분정도 이동하니까요 식사하지 마세요 오... 자, 4바퀴나 5바퀴 감아보십시오 자, 3m 정도 됩니다 하하... 달봉이는 또 이제... 또 3m 정도는 또 이제... 아시죠? 아... 이거 또 놀래미인데? 놀래미야 놀래미... 나 우럭 잡고 싶은데... 아... 12마리... 어라? 뭐야? 놀래미인데... 오늘 놀래미 사이즈 좋은 것만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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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미가 뭐 사이즈가 이래... 와... 어우... 아... 와... 아... 장난 아니야... 이거 사짜다... 사짜는 안되겠고... 37.8 정도 되겠어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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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난리 났죠? 자 12마리 그 보령권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우럭이죠? 13마리네요 3차 한마리 좀 번져보죠 나도 우럭이죠? 아이씨 놀래미잖아 아우 진짜 왜 놀래미만 차라리 방색사이신 폴리테고 전부 다 놀래미야 근데 엄청나게 커 또 얘 봐라 또 반을 깊숙이 삼켰네 자자자자 엄청나죠? 사이즈가 점점 커져 여하튼 13마리 분명히 우럭이었는데 14마리 쓰신 분들 심장이 쫄깃하시겠는데 노동자님 딱 14마리 14마리 쓰셨군요 여기 앞자리 서시면 의자도 있어요 이렇게 끝내준다 진짜 여기 앞자리 와 여러분 물색 보이시나요? 물색 끝내줍니다 라메야? 감성돈 지충지님 안녕하십니까 온체비 봉돌 40포 단차 30cm 위에 목줄 둘 다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cm 위에 그리고 땅콩 구슬이라는 거 숯바퀴나 여섯 바퀴 감아야 되겠네요 아 저만 공부 없네 아 깜짝 놀랐어 아 걸렸어요 아쉽다 어? 뭔가 탈출했는데 낙거름 겁나는 모습이 저 고기 못잡아서 성태는 지구인중에 제일 미남 왜 고기 겁나 잘 잡았어 아 그럼 오늘 제가 잘생긴거 아닌가요? 아니 짱낙거님을 처음 봤는데 어우 잘생겼더라고 따로 무슨 관리하냐 그랬더니 자 어떻게 계시지? 고기가 걸렸었네 황애볼락이죠? 근데 이거 마리스로 쳐야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명체 황애볼락 14마리 물이 물이 살아나나요? 아닌데 뭔진 몰라도 자 15마리 아 또 놀랍니다 사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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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래 사이즈가 다 이래 와우 와 진짜 오늘 오늘 놀람미 사이즈 왜 이래? 방생도 못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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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묵직하다 못해 그냥 제가 보기에도 미스테리야 와우 저도 투덕 가만히 있어 우럭은 큰 놈이 톡 가만히 있고 참질이 좀 셌어 무슨 참질 무슨 참질? 대정육군의 참질이죠 놀람미 지어분 놀람미 요즘에 얼마나 맛있는데 한빛 국장님 놀림 회의 소주 한 잔 그럼요 형님 짱낙거님 아우 오늘따라 짱낙거님 저 감탄사가 아우 이러면 우리 범띠들은 어흥 막 이러잖아요 짱낙거님 그러니까 야옹 이 소리 같네 연옥사랑이님 나꼬가 겁나 못생겨서 고기 못찾 뼈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우 놀람미지? 아 이..이건 저게 안 했는데 진짜 끝내 중에 놀람미 나온다 나 완전 놀람미 조사야 오늘 우럭 3마리밖에 못 잡았어 4마리인가? 근데 이거 봐 드덱 잠깐 차는 거 봤지? 놀람미가 작은 사이즈가 없어 나 미치겠어 이거 봐 봤지? 잡으면 35야 아우 와아 이 진짜 놀람미 오늘 장사 장사해도 되겠는데? 아우 이후에 어찌됐든 16마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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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중 어? 어? 아우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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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쟁이야 두 다리만한 거 방어가 있어요 아우 방쟁 내가 보고 올게요 누가 단체 봉지를 블루바리님 선상단체 격려 10분전이 수준 있고 그럼요 전 변기일 형님 오늘도 고생시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 엄청 보람쌌었어요 물초를 올려서 말이오니까 그리고 연옥사랑이님 오늘 5천만 원 감사드립니다 가면서 생일식을 정리해야되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시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감사드리고요 16마리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